그러고 있어야 돼? 인사하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? 안녕하세요 VIP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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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안녕하세요 VIP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불렀냐고 아니 눌러주면이 그러면 저희 VIP에게 음료수 한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아 어떤 어떤 늘 먹던 거 늘 먹던 거 아 이거 말고 아니 이걸 왜 덮냐고 늘 먹던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왜 먹어? 오셔서 맨날 손소독하고 가셨잖아요 그 깔로아라도 하나 좀 왜? 나 친구가 별로 없어 나 그 밥의 그 나물들밖에 몰라 아 왜 때려? 야야야야 사람 부른 게 내가 맞을 일이 했던 게 부른 게? 너 때 문제잖아 중독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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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진짜 아니 아니 가만있어 너 술 알아 몰라 모르잖아 너 저 또 모르잖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딱 받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 돼 시작 빨리 빨리 야 자이자 이거를 하나만 밖에 있는 토지들이 추워 당신이 향한 마음입니다 이거 대사해 대사 윙크 안 하니까 당신이 향한 마음입니다 해 눈에 먼지 들어간 거 같아 왜? 저 위아래로 훑어놨어요 나 안돼 나 아니야 아니야 나가 나가 당신 포딩아트 뭐해요 그래 내가 말해 자 저 위아래로 훑어놨어요 나 안돼 나가 나가 포딩아트 뭐해요 아니예요 뭘 위아래로 훑어봐요 네? 장만시네 지금 위만 봐도 아래까지 다 보이는데 뭘 위아래로 훑어봐요 예? 아 여기 가사님 자인님 왜 아직도 보고 있어? 아니 왜 아직도 보고 있지? 중독! 그대의 논쟁이 치우셨어 아니! 그 많다는 바텐더를 보면서 해야죠? 네? 자, 잠잠잠 오늘 VIP가 할 말 있대! 네! 여기에서 해요! 잡아줘, 잡아줘 빨리 앞으로, 앞으로 갈게요 바운처럼 이에서 갈게요 그대의 논쟁이 잘 해 치우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오지구 게임 VIP 아니야? 이게 어디로 쓰러지겠어? 쓰러지겠어? 야야야야 쓰러지겠어! 중독! 두 쫀득이 연두의 소편지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한다 그게 유튜버의 삶이네 이거 먹고 어디하나 아파도 누나는 모르는 거야 그럼 먹고 살아남아라 ㅅㅂ 중독! 같은 타입 대호밍 이 마이 그게 아니...맞냐? 저걸 냄새는 안해요 그래도 맛있긴 한데 뭘 넣은거야? 뭐야 이거 씨발 이 새끼 뭐지? 아니 진짜 무슨 피부를 피부 갖다 붙여놓은 거 같은데 이거 뭐 나비 날개 채집해가지고 넣은 건가 이거? 중독! 빨리 놀아주세요! 자 다시 저거 또 오겠습니다 빨리 놀아주세요! 그만해! 화장실 가도록 해 응 네 중독! 흠흠 뭔 소리야? 중독! 퇴마사가 과연 사람만 있을까? 공룡 귀신이 있는 거면은 티라노 퇴마사도 있지 않을까요? 티라노 퇴마사 아 죄송.. 죄송해요 그만할까요? 티라노가 사람말도 중독! 아니 아니에요 티라노 퇴마사는 아 중독! 무서운 거 많이 못 보세요? 겁이 엄청 많아요 진짜로 와! 아아아아아아악 하지마요! 오케이 그럼 이걸로 아 짜증나게 하고 있어 중독!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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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형 왜? 아니요 왜 웃었어?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방금 머리 보고 썼지! 아니 아유 설마 저 방금 시선이 머리에 썼는데 방금 시선이 머리에 썼는데 아니요 머리 보고 썼지 중독! 좀 약간 남자답게 생긴 사람 그니까, 공룡상! 뭐 보고 썼어? 솔직히 말해. 또 방금 머리 보고 썼는데 방금? 방금 머리 보고 썼지 또? 아니 근데... 머리 보고 썼잖아요 방금! 여기 왜 이렇게 하얘요? 아 죄송합니다. 아니 그러려는 게 아니죠. 새끼 해맑은 거 봐라 삼식이. 저거 나야! 중둑! 라라라라라라 상대 맞을 것 같습니다. 3, 2, 1! 라라라 곧 좋됐다. 중둑! 5만원 줄게 한 번만 해 주라! 5만원 받을 거면 준수관을 해 주라 그러면 이왕! 그러면 제 도하가 저기 레이드버스 좀 태워주시면 다 도하가 애들인 중둑! 근데 자이님 네? 이런말에서 좀 그렇긴한데 네 솔직히 유튜브 달달하잖아요 인정? 우리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예? 저 유튜브에서 욕 그렇게 많이 먹은거 처음이었어요 아니 누가 욕했어 뒤에 보세요 준석아 응 다이아 중독 어깨 어깨 여길 메꾸는게 빠를듯? 이걸 파는게 빠를듯 오케이 안 맞아 죄송한데 조금만 더 속삭여주세요 들리니까 어깨 아 죄송 들렸구나 안 들리는 줄 어이가 없네 차라리 그렇고 하면 대놓고 욕해 중독 마무리만 짚고 살게요 안 되겠다 옆에서 자야겠다 늦어가지고 죄송한데 그만 좀 좋아해주세요 진짜 제척거리는거 조금 불편하고 좀 그래요 굿나잇 아기 고양이 어 잘못 눌렀다 어 잘못 눌렀다 아 죄송 ESC가 바로 눌러버렸네 중독 아 혈압이 고혈압 될 것 같아 질투 ㄴ 제발 진짜 질투하는 우리 피부 진짜 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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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래? 그럼 쫀비코인 굉장히 님본이잖아 예? 쫀득이랑 자꾸 엮는 거예요 예? 아유 에유 우리 엄청 개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엮는 거야? 야 예 그것도 하나의 케미 중 하나랄까? 한 코인 10개만 들어가가지고 돈 제일 많이 쏘는 코인에다 투자하겠다 나도 꽃핀 비켜 거의 가게 어어? 어어? 으근슬쭉 쫀며 들고 있다니까 어딜 가도 내가 보이니까 흐흐흐 바로 스킵 감사합니다 천원 죄송합니다 약한 걸 잘 못 봐가지고 밥 먹는데 이상한 것도 해지 많아야죠 알겠습니다 밥 먹고는 밥 먹고는 아니 어제 오키한테 전화 왔더니 안 맘마도 방송인 것 같아가지고 싸워서 너 방송 중이지 했더니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방송 중이 돼 갑자기 목요일날 시간 뭐 되냐고 묻어 물어보더니 스파링 하자요 스파링해서 지면 나랑 사귀는 거다? 이쯔라고 끊길라 뭐야 이거 이러고 카페에 있다고? 중독 그리고 이제 조만간 준석이와 저의 우결 콘텐츠가 이게 또 뭐야 이씨 예? 준석이 유튜브로 진행된 레전드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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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리도 미국에 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UR 4